네 회장님 뭐야 이 돈은 어제 회장님 바지 세탁하면서 뒷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이런 돈이 있으면 뭐해 웃을 일이 없는데 내가 이 돈 다 줄 테니까 웃긴 사람들 모아봐봐 회장님 오늘 김 비서가 아주 재미난 개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너 또 몸 개그 하는 거 아니야? 아닙니다 제가 오늘은 톤으로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? 특별히 오늘 회장님을 위해서 두 가지 톤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좀 정신 차렸네 이건 쿨톤이고 이건 웜톤입니다 나 진짜 싫어 이거 내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죄송합니다 나 진짜 리얼이야 지금 아예 그냥 술을 못 쉬게 만들어 난 저런 몸 개그가 제일 싫어 죄송합니다 목소리 톤으로 웃기는 사람들 나 이런 사람들이 좋아 안 그래도 오늘 회장님을 위해서 톤으로 웃길 자를 제가 몇 명 준비해봤습니다 그래? 자 톤으로 웃길 자 나오시오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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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들아 이진호다 이진호다 이진호시다 이진호시다 이진호시군요 이진호시에요 이진호시잖아요 이진호시군요 이진호시죠 그냥 이걸로 할게요 허영지도 재미있어 마음에 드십니까 나만 재미있으면 되지 뭐 하지만 이 친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야 멀리 중국에서 온 친구인데 각양각색으로 목소리 변화를 하는 친구입니다 아 그래? 중국에서 온 자 나오시오 본인이 이걸 다 가져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이걸 다 가져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시노시 진호시 진호시 진호야 이시노시주 진호야? 진호야? 진호? 진호? 이시노시주 어? 진호? 이시노시주 저 새끼 저번주부터 아휴 진호 아휴 연기엄마야 아휴 진호 뭐야? 진호? 진호? 진호나? 진호나? 이시노시주 이시노시주 진호야? 진호야? 그만해? 진호야 나도 준비했어 머니 머니 아니 가발은 왜 썼어? 진호 회장님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새로운 자가 한 명 있는데 아 그래? 아주 핫한 자입니다 이 친구가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아 기대되는데? 뭐라 그래 핫한 자 나오시오 두분이여 진호야 조 라 줘 이시노 이진호 많이 아팠어? 어디가 아팠어, 바보야? 이진호! 이진호! 천만 원 줘, 설레이니까 내가 아프지 말라고 했지, 안 되겠다 열이 있는 거야? 어디가 아픈 거야? 온도 재보자, 잠깐만 열이 많네? 괜찮아? 어, 괜찮은데 이진호! 뭔가 생으로 온 걸 하려고 이거 잠깐 가지고 계셔야되요 어어느 새색이 길어로, 진호야 저런 소리가 어떻게 나는 거야? 노래방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 그 리림 자자르르 따따라라, 서서서서 땅땅껌껌이, 진호야 찐찐찐찐찐, 진호야 완전 진호야 진호가 나타났다 지금 현타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겨내야 돼 나 마지막으로 이진호 씨 삼행시하고 들어갈게요 삼행시를? 삼행시 운띄어줘요 이 이진호 진 진호는 진짜 멋있다 호 호 아프지 말기로 약속 약속 약속해 약속 돈 줘 돈 줘 고마워 이게 내 거야? 많이 벌었네 참 이겨내기 힘든 시드거든 3번 시드가 맞습니다 호 눈으새새 길게 치키티치 크크크크 차차차 르르르르 따라라라 머니 머니 아니 내 거잖아요 그거 오오오오 두 두 두 세 키티치 인호 씨죠 이건 별로였던 것 같은데 잘했어 잘했어 오늘 너무 만족스러워 회장님 나는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혹시 이 친구 말씀하시는 겁니까? 난 이 사람이 너무 좋아 전국 톰대에서 우승한 자인데 사실 이 친구가 오늘 하차를 통보했습니다 그래? 하지만 누구 마음대로 제가 빠지끄행을 붙잡고 억지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? 자 들어오라네 전국 톰대에서 우승한 자 들어오시오! 안녕아! 나 마음대로 이 사람이 너무 좋아 왜냐하면 데뷔에 이쿠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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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뷔에 이쿠키탕 이쿠키탕 лиз우 ист 진욕 팀이 Yeah 호요. 아앙... 무서워서 웃겨 무서워서... 홍야! 홍야! 손으로 가면... 호이약, 호이약. 한으로 가면 호이약, 호이약. 이... 이 거지 같은 코너야, 이게. 이거 아주. 거지 같은 코너. 아, 이게 무슨 코너야, 이게 뭐. 왜 이런 걸 왜 하는 거야, 이게 미래에서. 호이약. 호이약.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. 땀을 2시간 전부터 해놨어, 씨. 저 친구 매니저가 진짜 매니저가 나한테 우리 형이 코너 빼달라고. 회사에서 싫어하는데.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.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야 되나. 어떻게 나갈 수 있냐, 여기. 연예대상 출신이 저러고 있으니. 회장님. 다음 친구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나, 죄송합니다. 이 친구는 지금 해외 러브콜이 온 친구입니다.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죠. 아, 그래? 자, 해외에서 온 친구 나오시오. 타고자. 자, 해외 러브콜이 온. 누가 리친홍가 누가 이 코너 통과시켰나 지금부터 오베가 이 같은 같은 코너에 왜 들어왔는지 설명해주지 진호랑 작가가 이 코너 짠다고 재성이 역시 번호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핸드폰 게임만 쳐 하고 있었던 죄 지난번 2회 녹화 끝나고 감독놈한테 달려가서 나 2번만 하고 코너 내린다고 했는데 작가놈이 번호도 쫓아와서 형 이번 코너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때 가슴이 살짝 설렌던 죄 그래서 지금 이 지옥 같은 코너는 계속 하고 있는 거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겠소 커피 한잔 할래 정신나간 놈들 미쳤어 저도 그 코너를 헐 아니 뭐야 이거 나는 재밌는데 자꾸 오빠 좋아 엄마 정신나간 놈들 너희들도 이제 젖아가고 있어 이 정신나간 놈들 뭐 마무리 어떻게 할 거야 마무리 어떻게 할 거야 뭐야 뭐야 나만 재밌으면 돼 관객은 안 웃겨도 돼 미친놈 아니야 이거 봤지 나의 깡따구를 이걸 해냈다 깡발한 얼굴에 저거 이걸 왜 방송국에서 해 지네 집에서 하면 되잖아 그러면 헤드빵 껴놓고 네가 그냥 찍으면 되잖아 어? 많이 준비한 것 같아 회장님 어떻게 오늘 만족하십니까? 만족을 하는데 웃음이 좀 덜 나왔기 때문에 이자들 톤으로 드라마 한 편 어떤 드라마 말씀이십니까? 나의 해방일지 손석구 나오는 드라마 말씀이십니까? 저 황재성이가 손석구 문세윤이가 연미정 한번 해봐 아유 빨리 가 빨리 가자 나 손석구 하하하하 하하하하 참 그게 미정이들이 나 때문에 구시할 일을 했다지 술이나 벌컥 벌컥 마셔야겠다 가만 보자 여미정 어디지? 날 좋아해 나는 한 번도 채워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날 주왕해요 주왕하면 돼 주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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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왕